또 R 한 번 눌러준던데 다 탐사했다 덤벼이 개자석들아 개새끼야 와 쎄다 깍지는 없어 제트가 존나 쎄네 개새끼야 물구미사일이네 그냥 또 일어난다 덤벼아 덤벼아 탁 탁 탁 뽕할 로마 찾고 어흑 사드기 많은데요 아센디 Empress는 어디에 쓰나요? 오 짧아왔다 오.. 와 이렇게 잔인하게 죽인다고 이어지고 있네 이게 맞아요 키하고 유X 반응속도 하라고 죽고 있었어 맞고 나서 어우 나 아파 그니까 형 형 면상에 조준점이 뜨면은 때린다는 거예요 너 해봐 아니 너 해봐 아니 해봐 해봐 니 전투 해봐 와 아니 얼마나 잘한다고 옆에서 이렇게 쫑알쫑알 찍찍찍찍 쥐새끼가 시끄럽네 으으으으으음 하하하하하하하 벌써 칸 내버렸죠? 아니죠 아니죠 항아리빨이자 하하하하하 흫흫흐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앙 음 아직 아니야 얘네들까진 나도 잡았어 피하는데 키가 뭐에요? 컨트롤 구르기 Q는 그거, 반겨 베지렀죠? Q 아잇 족밥이죠? 패링 타이밍 너무 나머지구요 아 네, 이거 좀 전투 되게 꿀맛이 남았지? 재미잘 만들어놨어 잘 만들었네요 일단 방격을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막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패링도 있고 예, 처맞기 전에 때릴 수도 있고 요소가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가위바위보라는 거예요 무거할 수도 있고 찌를 할 수도 있고 빠를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흠 이거 그거다, 기억보는 거 아까 그거? 예,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명상 담보겠죠 또 아, 근데 이거 아니, 세대가리 뺐는데 왜 또 세대가리 끼고 있나요? 모르노 몰라 아, 확인 안 했나봐 나왔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사람 멀티 PVP는 안 나올 거야 만드는 거 자체가 되게, 존나 병신짓이야 왜 굳이 멀티를 만들어 멀티 안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저 앞에 있는 이 할아버지가 덤블도어 같은 느낌이야 와, 날씨를 봤구네 신 아닌가요, 이 정도면? 그는 신이야 이야, 꽃까지 피워요 창조까지 내는데 신 아닌가요? 뭐지? 록이 닮았다 록이 닮았다 야, 이게 방송이라서 그러지 솔직히 스토리 녹진하게 다 대사 읽어가면서 하면은 진짜 머릿도 개쩔 것 같은데? 나야 방송이니까 조금 스킵을 하지마 저 사람들은 마법을 못 쓰는 사람들 마법사도 아닌 마녀도 아닌 진짜 머글 네, 마법도 쓰는 머글이 마법을 써야지 머글이에요 그러면 뭐 이제 머글 출신들을 좀 범호하죠 김밥 먹고 싶다, 인정? 김밥집은 열었을 거예요 김밥이 나는 이제 계란말이 김밥이 좋더라 여긴 이신을 거 같고 여긴 이리오가 쓰레기 여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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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단마리 김밥이 맞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열릴 거 같아요 음 남길게요 고대마바 부를 때 고대마바 부를 때 아무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 4명 그러니까 전마의 출생 비밀이야 얘가 엄마야 지금 어이가 엄마라고 도망상인가요? 이사도라 모르가신가 엄마 같아 보니까 그러면 정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윤이 윤이어야 된다니까요 아 결국 고대마법은 특별한 사람들만 쓸 수 있다 그쵸 이 여자애가 아까 그 꼬맹이래요 그 로키 앞에 있던 꼬맹이 음 덤블도 아저씨가 구해주고 이 마을을 예 이런 과거를 봤다 그니까 고대마법에 대한 아주 사소한 그런 조각을 하나 얻은 거지 그냥 지식 어 그 뿐이야 크게 어떤 스토리에 그런 저기는 없는 거야 떡밥을 하나하나 짓어 응 회수하는 중입니다 ㅈ댔다 ㅈ됐다 저 삐에로 자식 징계 받을텐데 피브스 혼자가 아니라 아 저 일름보 새끼 그냥 진짜 싸대기 존나 마렵네 나중에 혼내주자 불태워가지고 죽이자 씹자식 변상바 다른 사람이라뇨 저 혼자 왔습니다 그러니까 슬리데린 출신인데도 굉장히 정직하네 저 유령이 약간 저 저 할머니는 약간 좀 그렇고 그런 사이 같아 네? 유령 둘이 약간 좀 아 불결한 사이인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죠 어 마법은 안되는게 없어요 네 화톱불 저거 켜야될 것 같아요 뒤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네 거기 직진하면 화톱불 나와요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뜨죠 아 여깄네 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어? 위에 소리 났어 이제 모든 마법을 다 알기때문에 이제는 퍼즐요소를 싹 다 할 수 있을거야 그렇죠 투명도 있고 하늘에 소리 났거든? 여기 뭐 이거 그거잖아 어 저 위에 문고리에 다는거 아닌가요? 어 근데 닿질 않아 아 아니다 이거 아니 그 표시가 떠야돼요 딱 붙어서 뜬거 아니에요? 딱 붙어서 여기 뜨네 여기 밑에 여기 거기 여기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알 알 뜨잖아요 아 오케이 건너편에 그리고 화톱불이 한게 더 있어요 지금 종이 날아다니깐 여기 뭐가 형은 뒤에 종이 있었어요 방금 저기 종이 날아다니깐 아 이거? 나이스 나이스 완타치 좋구요 야 어? 여기 이 그림인가? 어? 여기서 딱 여기서 소리 나거든? 일단 일단 기다려 근데 반대편일 수가 있어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지금 반대편에서 건물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아 장비 술로 두개인가 본데요? 두칸 얘기하는데 안경 갈아버려요 두번째꺼 두번째꺼 스탯 0이었어요 네 네 이거죠 뒤로 그리고 들어가서 안경 갈아버리죠 두번째꺼 C 그리고 갈아버리네요 모자 참고 아 참고 템을 넣었어요 템을 이런식으로 놨둔건 조금 약간 실망스럽네 아 좀 멀리서 났어 이 소리가 이 거울은 조금 할 수 아세요? 뭘까 이게? 저 나비가 움직이는데요 아직 못 배운건가 우리가? 다 아니네 어 불빛? 안해봤죠 불빛? 네 어 그러네 불빛만 안해봤네 T 아 근데 이거 왜 못쓰게 해놨냐고 진짜로 이건 좀 불편해 맞네 아 나오네 어? 이 위치가 어딜까? 아까 저기 그쪽이잖아 네 그림 있던데 어 이거 뭐 어쩌라고 여기 여기서 R 눌러볼래요 R 뭐 어쩌라고 이거 얘가 뭘 알려주는건지 알았는데 거울로 들어간줄 알았네 저기로 딱 이 관점에서 보라 이거지 돈 많이 잘지 그러면 여기서 와야되는데요 그렇지 여기서 뭐여? 어 여기다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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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갖다가 저기다 꽂는거지 오우 아 존나 재밌다 바뀐다 바뀐다 놔요 이제 어 어 어 들어갔다 어 개질한다 어 종이 주네 이야 이걸 이렇게 겨울치 9레벨 아 안되네요 재밌다 잘 만들었다 진짜 이제 거울 사라졌는데 야 이거 보조 퀘스트만 이거 이거 이 퍼즐로서만 해도 지금 얼마나 게임을 물고 뜯고 맛보고 씹고 즐기고 다 할 수 있을거야 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임을 좋아하거든 똥똑해가지고 그렇죠 명문은 레벙클로 줄 수 있는데 응 여긴 딱히 뭐 없어 이제 거의 뭐 다 찾은거 같아 소리가 안나면 없는거야 흠흠 아 지능캐라서요 어 이런것들도 이제 다 할 수 있는거지 어 이것도 퍼즐 나왔다 나왔다 1번 물음표 자 정체를 드러내시오 어 너는 일로와 일로와 음 좋고 어 자 근데 하나는 어디있나요? 자 일단은 요거 하나랑 하나 더 찾아야되는데 반대편에 있을수도 있어요 카톡뿌리고 이거는 이게 하나밖에 없지 어 나이스 크 모든게 단서고 모든게 어 이거 나아냐 이건 나아지 않냐 위에 있다 위에 있네 위에가 물음표 2개짜리 자 봅시다 자 1 2 3 아 0 1 2 3 4 5 6 7 8 9 자 계산해볼게요 저어 용대가리라 그래야되나 11 21 용대가리가 뭐야 지금 몇이야 용대가리 2 용대가리 어 2 그리고 11 11 그리고 물음표 물음표 1개짜리 물음표 1개짜리 여기서 이제 맞춰야지 네 저거를 11로 놔둘려면 아니 11까지 없잖아 0부터 9까지 있잖아 네 그러니까 21과 20일이 이제 그 저기하는게 뭐야 그니까 알았어 그니까 이 세개를 다 더하면 21이 나오는거에요 그렇지 그럼 21에서 11을 빼면 10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봐봐 봐봐 뭐냐면 21이라는 숫자가 2 다시 뭐라고 그니까 저 외곽에 있는 삼각형 3개를 더하면 21이 되는거에요 21에서 11을 빼면 10 10이잖아 10에서 용대가리를 빼면 10에서 용대가리를 빼면 10에서 용대가리 어디있지 2번 2번 10에서 용대가리 10이 지금 10번이 이거 여기 이거 아니야 아니 용대가리 여기 있잖아요 0,1에서 10에서 용대가리를 빼면 8이지 8 8 8은 뭐에요 8은 맨 끝에서 바로 위잖아요 검이잖아 그렇죠 검이에요 검이야 정확합니다 그렇지 하나 더 맞춰야되잖아 지금 위에 있는거 해야죠 자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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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모든 숫자를 다 더하면 17이 나와야돼 그치? 좀 하지마 왜 자꾸 왜 자꾸 맞췄어요 맞췄어요 나도 알아 0,1,2,3,4,5 5가 지금 저거거든 5가 5랑 5랑 9 5,9 거기다가 17에서 5랑 9를 빼면 3 3이잖아 네 그러면 0,1,2,3 용대가리 3개 용대가리 3개 용대가리 3개 시드러 그걸 하면 되는거야 시드러 아니 이미 알고 있었고 하는데 뭐 대단한 뭐 저기 뭐 그런것처럼 얘기를 하세요 에? 이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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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창토 비워야되나요? 지렸구요 제복 제복 한게 더있네 의상은 맨 밑에꺼였어요 맨 밑에꺼 맨 밑에꺼 안 보인다 이게 망토때 오 보라색이요? 안 보인다 룩이 어떤지 망토 없애버리면 안되나? 그거 덧입기록 없애버려요 오 멋있다 오 이건데요? 이게 더 멋있다 어 이거 그냥 됐어 됐어 이게 멋있어 이게 멋있어 묘형도 족간지나게 바꿔주세요 이것도 없어요 그냥 병신 스카프 병신인거 같아 아냐아냐 여러분 포인트 하나 줘야돼 족간지나잖아 한게 더있어요 박스 테이블 컬렉션 나오자 하우징 거울 또있다 거울 또있다 저기 거울이잖아요 저기 거울있다 알알알알알 용이 나댔는데 잠깐만 아까 그 뚱돼지 나 나왔던거잖아 형있는곳에 있나봐요 거기서 나비를 꼬셔가지고 여기있네 나비왔네 나비왔네 나비가 가져왔대요 라이브 핫 책 책 책 15개 채웠다 구레벨 구레벨 찍었다 전설 장갑 낄입시다 오케이 모란색 장갑은 전설 장갑 못참아요 이야 이거 뭐 저건데요 완전 바이크 장갑 아니에요 이거 그러네 지리네 완전 녹스 바이크 장갑인 하핳 쌉지렸다 그리고 여기 뭐 더이상 어? 찾았다. 분수 앞에 다음 몇개인가요? 스물다섯개 씨볼 마지막은 오십개 되겠다. 거기 도서관 아까 와카츠 잖아 여긴 다했어 그지? 아 이거 하러다니는것도 꿀잼이네 지나가다 보이면 하는거죠 자물쇠 따는것만 배우면 엥간한거 진짜 다할걸요? 그니까 일단 갑시다 아 여기서 프레임 드랍 졸라 심하네 그러게 여기서 좀 밖이랑 해가지고 불러오는게 좀 심한가봐 이걸 리페로 쓸 수 있게끔 없네 근데 거울이네 이 장소 찾아야돼 나 아까 봤었어 여기 근처에 있을거에요 근데 외곽이거든 기둥있는것 여기네 이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 학교 분위기 존나 좋다 나도 이런데서 학교다니고싶다 이래서 해리포터에 일단은 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고요 빛이 들어온 창문 그림이 있어요 창문이 약간 보세요 창문이 지금 열두개 여기 어 여기다 그림이 없는데 1층 1층 봐봐요 여기는 어떤가요 2창문인데 이렇게 멀리 있다고? 이렇게 멀리 있다고? 창문 쪽은 다 둘러가야돼 와 여기 뭐야 그림 창문 기둥 내가 아까 봤었거든 1층에는 없고 1층은 절대 아니고 1층 창문은 커시고 그 다음에 2층 외곽 싹 돌아리네 그냥 창문 있는 곳은 어 눈 박스 오케이 자 투명맙 없으고 룰모스 안 켜고 댕겨대 아 좀 프리셋 좀 이거 그니까 이거 프리셋을 왜 이렇게 해놨을까 이것도 검색해봐야겠다 이것도 뚫린다고 굴할수도 있어요 아냐 이건 그런거 같아 500원 줬어 씨벌 돈 개많이 주네 어 어 이 창문인가? 어 방 거기 아니에요 여기 여기 아니야 창문만 같은 모양이지 그림 자체가 없어 여기 그림 있잖아요 여기 여기서 딱 찍는거 아니에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아니야 그러기에는 이상한 그 모양이 없어 이게 이게 방금 열쇠 여는 그런거 같은데 아 퍼즐로서 너무 마음에 든다 아 퍼즐로서 너무 마음에 든다 재밌다 자 다시 보자 이게 기둥이 하나 있고 그 뒤에 그림 큰게 하나 있어 지금 보니까 그쵸 그리고 저 이상한 저 이상한 지옥으로 가는 분이 있거든요 내가 아까 여기를 분명히 지나갔었는데 근데 저 재능은 언제 찍을 수 있어요? 응? 재능이요 임빈 한번 열어볼래요 재능 찍는게 있다던데요 재능은 어디서 찍나요? 재능은 안 열렸어 아 열렸는데 그래서 모르니까 저기서 프리셋 찍는거래요 못하는거 맞네 음 아 어? 어? 저 지옥으로 가는 문을 찾죠 그러면 설마 여기 지나가야되나? 아니죠 그거는 어 절대 아니고 이거 절대 아닌 듯 설마 위로? 어 위로 안가봤다 우리가 어? 어? 느낌있다 어? 지옥 가는 뭐 어? 이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아 이거 아세요 아세요 앞에 상자있어요 근데 루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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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야 여기 아니에요 이 그림? 지구본 앞에 여기 아닌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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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 지옥 가는 문이고 이리와 이 개새끼야 조카트 새끼 에이 시벌새끼 시벌새끼 시벌새끼가 뭐 저 기둥에 붙어있고 있어 이 개새끼 이거 어? 얘네 못 찾을 줄 알았나보네 따라와 이 개새끼야 이 시벌 사람 헷갈리게 하고 있어 이 개새끼가 여기 여기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어 붙어 이 시벌새끼야 책 줘 네 놔 뒷 그리고 아까 거기에 상자 있었어요 그거 못 참거든요 나도 못 참아 못 참아 못 참아 응? 아 위에 졸라 많다 여기 그냥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여기는 이 방은? 화장실이네 화장실에 또 박스 있는 거 못 참지 50원 여기 또 보니까 소변기가 없죠? 뭐야 독극물 누가 실험하고 있는데? 위에 또 저거는 반대 화장실인 겁니다 어 어 들어가야죠 여기 관심 박스에 쓰잖아요 아 아 PC 최적화 문제 족갈네 정말 시바 재밌게 하고 있었는데 아이 개새끼 말 나온 김에 지금 얼마나 지금 다들 호그와트에 빠져갖고 지금 환장하고 있는지 보자 몇만명 예상하세요? 저는 62만명 예상합니다 저는 120만명 예상 아직 그럴 시간이 안됐어요 지금 봐봐요 딱 제가 마셨잖아요 아 아직 그렇게 올라가려면 좀 멀었어요 음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한 저희가 잘 때쯤 12시쯤 되잖아요 서구권 이제 완전 80만 90만 시바마 아 내가 봤을 땐 이거 140만 180만 갈 거 같아 그정? 아 그 정도지 120만에서 멈출 거 같은데요 많이 진짜 많이 쳐줘봐요 100만? 100만 배그가 1등일 때가 있었지 어딨어 아 이 병신 쓰레기 게임도 꺼져 근데 스팀은 못 비비죠 다른 게임에 뭐 포트나이트 이런 거에 못 비벼요 던파 이런 거에 못 비벼요 중국 쪽 그게 있기 때문에 던파 동접자 수가 중국에서 해봤자 몇 명인데 한 700만 될걸요 7,800만 7,800만 역대로 제일 많이 나온 게 아 그 정도야? 네 하긴 시바마 트래비스 스캇 그 포트나이트에서 그리고 그 급 그 급 되는 게 이제 크로스 파이에요 중국 저거잖아요 원탑 FPS잖아요 중국 서든 한국에서 만들었어요 음 스마일 게이트에서 만들었잖아요 아 튕겼다고 쉐이더 다시 쓰는 거 봐라 와 빡치네 아니 근데 여러분들 일단 지금까지 해본 그것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진짜 존나 재밌네요 재밌고 뭔가 정말 탐험하는 느낌 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뭔가 앞으로 뭐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이 예상이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계에 들어와 있는 거 같아 진짜로 이게 또 형이 해리포터를 안 봤기 때문에 더 몰입될 수도 있어요 어 그리고 일단 오픈월드라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드네 어 근데 딱 하나 아쉬운 거 폰트 이런 건 근데 나중에 바꾸면 돼 패치할 수 있을 거예요 인게임 스토어는 뭐야 살 건 있고요 아 이거 디럭스 타면 주는 거예요 내가 아 디럭스 만 몇천 원 주고 쓰는 거 존나 그지 같다 하지만 게임을 3일 전에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 히포그리프 스킨이네 히포그리프도 탈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스킨을 주는 거면 그치 나중에 어 어 왜 이리로 이거 나비 다시 해 아 백스업 된 거야 네 에이 에이 시발 정말 짜증나네 저장할 수 없나 저장 있지 않을까요 아니 프레임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네 아니 뭔 그래픽이 좋은 것도 아니면서 저장 있네요 여기 옵션 조금 타협보면 되죠 옵션 타협보자 모니터 맞고 여기는 이제 최적화 관련 그 뭐 리플렉스랑 이런 거기 때문에 DLSS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 기능을 놔두시고 볼 거면 저기서 봐야 돼요 그 밑에 거 한 칸 밑에 아니 거기 말고 이 디스플레이 옵션 말고 아니 가만히 있어봐 네 거기서 봐야 돼요 여기 여기서 건드려야죠 너무 울트라긴 하다 다 울트라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나뭇잎 같은 많은 게임들이 그림자를 낮추면 아주 쾌적해집니다 확 올라갑니다 프레임 보세요 봐봐 어 비슷한데요 아니 아까 여기 올라올 때 50 60 이었어 근데 그게 이제 로딩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다 했잖아요 텍스처 로딩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니 아니 그건 아닐걸 이쪽에 있죠 나비 나비 어디 있어요 엔비디아 업스케일이 뭐냐 그 해상도를 조금 더 늘렸다가 저거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닌가요 업스케일이 업스케일이라는 기술은요 네 네 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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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 HD 화질이라도 4K처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그쵸 거기 4K처럼 늘렸다가 되게 압축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쓰레기 같은 기술입니다 켜져있다는데요 어? 그래요? 네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술인데 그 기술이 그거 말고 그 위에 있어요 내가 예전에 IBM에서 근무할때 이 기술을 끄고 품질이 켜져있잖아요 DLS 기술으로 업스케일하면 안 아 이게 DLSS인데 어 이거야 DLSS에서 끄고 그 위에 것도 있잖아요 업스케일 유형 없으면 하면 되잖아요 아냐 DLSS에서 맞아 어 꺼짐? 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깔끔할거야 봐봐 아 이제 이제는 그림자 켜도돼 예? 봐봐 아이 모르면 가만히 있으세요 보여드릴라니까 이거거든요 70프레임 70 79 68 72 85 75 69 70 확실히 내려가는데요 프레임이 아까 박스에 안먹나요 근데 박스 어딨어요 여기 여전히 들어가 있잖아요 끝에 있어요 끝에 어 눈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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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깜짝이야 미친놈아 아이 시발놈아 눈깔 다 짜나요 전바가 그래서 이거거든요 너 어떤 야무중템으로 500원 장비 어 멀 아 템창 늘릴 수 있네 멀린이 시험을 통해서 아 템 좀 싹 다 갖다 팔죠 열받는데 아 아 이거 안됐네 이거 M 눌러봐요 M 눌러봐요 안되겠다 N? M 저기 좀 아 근데 일단 이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버릴 거 없나 갈아야 갈아 어 됐어 이거 먹고 이거 먹고 이제 더이상 갈 거 없어 기본템 아니 지금 ESC 눌러요 이제 템 먹어요 템 갈지 말고 템 먹어요 일단 사라졌나 본데요 아니야 증발하진 않을걸 그렇게 안 만들어놨을걸 그렇게 안 만들어놨을걸 못 먹잖아요 어 진짜 아니 근데 이번에 돈 먹었어요 돈 애초에 획득이 안되요 꽉 차면은 그치 이 옆에 화장실대도 있어요 안돼 돼지 먹어진 것도 아니야 맞지 그냥 돈이야 이쪽이에요 이쪽 오른쪽 이거 안 써도 돼요 여기 안 가요 안 먹었잖아요 이거 아니 템창 늘리러 가자메 이거 먹고 가야죠 온 김에 먹고 이제 엠로러서 사야죠 돈 벌었으니까 아 이제 템창 좀 늘리자 아 이 개 같은 거 템창 늘리는 게 아니라 버리려고 3개 지도로 갑시다 아 호그스미드 지도로 갑시다 템 팔러 가자고? 네 옷가게 가까운데 옷가게 또 있는 거 기억하시죠? 나비 주고 왜 책을 안 먹었냐고? 아 책 안 먹었어요? 먹었어 아니 다시 그 자리 가보면 되지 어차피 그 갈 거예요 교수 앞방이에요 옷가게 어딨나요 옷가게 스포츠 스크롤 palavras 부터 커피 모양 저희 옷가게 인가요? 거기 옷가게 아니야? 헤어스타일 에초에 옷가게, 아 있었는데 옷가게 그 밑에 그 밑에 거 그 밑에 거요 여기네 옷가게네 오케 가보자 보라색깔 따라가면 됩니다 보라색깔 아 또 이거 풀령상 얼리고 얼마나 욕을 먹을까 나는 왜요? 괜히 욕먹을 것 같아 그냥 왜 욕을 먹어요? 채널 팔렸냐? 이러면서 아니 뭐 할거 다는 안했지만 여기 상단효과 상자있어 팔고 판매 그렇죠 싹 다 팔아 싹 다 팔아도 돼요 다 팔아요 그냥 다 팔아요 가는거 보다 낫잖아요 파괴보다 다 팔아요 일걸판매는 없습니까 키가 어 이거 올라가는데 나중에 끼고 이거 빼고 팔아요 팔아? 다 팔아요 솔직히 보라색깔 이상 아니면은 형도 저거 미련 없잖아요 다 팔아요 그냥 나중에 쓰레기템이에요 그러고 저 옆에 있는 것 먹읍시다 2600원 보자 와 전설 모자 살 수 있다 아니 사지마 사지마 어 그래 지금 끼고 있는 것보다 전설인데 그냥 끼고 왜 형 바꾸고요 뒤로가서 됐스 그리고 투명 스킬 쓰고 투명 스킬 쓰고 저 먹으러 가야지 어디가요 방금 보였잖아요 거기 맞아요 형이 보고있는 거 거기 흰색깔 상자 에이씨 500원 주려고 얘는 다 500원 주더라 이제 끝 다시 앱 눌러서 가면 되죠 이거 일로 왔습니다 해팔러 아 근데 그 기능 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막 끊긴다 더 좋은 기능인 것 같은데요 프레임 잡아주고 어 프레임 잡아주는 기능이네 그 위에 있어요 DLSS 켜야겠네 품질이었는데 퍼포먼스 그거 아니었데요 울트라 퍼포먼스 그거 아니었어요 울트라 퍼포먼스 하면은 더 퍼포먼스가 좋아지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흐려진다 이 말이야 울트라 퍼포먼스면은 야 이 멍청아 아까 렌더링 해상도 자체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어 이 바보야 이거 완전 바보네 너무 853은 에바 아니에요 그래 균형 잡힘으로 하면은 아까는 사실 자동으로 했었어 아까 붐질 이거였어요 이거였어요 붐질로 가시죠 이거나 이거나 이걸로 하자 네 이거지 63프레임 60만 나오면 되지 아직은 확 제대로 된 기술이 아닌 것 같아 그래도 나오고 갑시다 나비 먹으러 갑시다 아우 재밌다 나비가 어딨지? 아래층 이거 바로 아래층에 있어요 어? 여기가 아닌데요? 아 나중에 찾으면 나중에 지나가다 보이면 피그 교수 연구실 이 앞에서 였었던 것 같은데 여기다 여기다 여기 아래층 왼쪽 왼쪽 난 분명히 나비를 먹은 것 같은데 나비를 안먹었다고 하니까 자꾸 화가 나려고 하네 만약에 안먹었으면 어떡하실거에요? 아니 먹었다니까 자꾸 안먹었다고 우기잖아 시청자들이 안먹었네요 안먹었잖아 그러니까요 이러면 욕을 먹는거에요 훈련성 올라가면 닥쳐 이 방안에 뭐있어요? 여기 죽어도 박스 아니에요 저것도? 박스 아닌가 보네 이미 열린 박스인가 아니면 열쇠 필요한 박스인가 어 불 붙이는거다 여기 1번 뭐지? 아니야 불이 너무 짧아 아직 안배우는 스킬인거 같다 이게 지금 교수방 들어가서 왼쪽에 뭐있어요? 들어가서 바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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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꿨네요 위에 있네 저 문에 왜 표시가 되죠? 여기? 왜 표시가 되죠? 왜 표시가 되죠? 뭐야? 뭔가 다른 마법으로 해야되나? 일단 기다려봐 여기도 띵 소리 났거든? 어? 없는데? 없어 저 문이 왔나봐 저 문은 뭐 없겠지 일단 퀘스트하자 그래 그게 맞아요 응 스네이프 교수다 샤프 저 이제 슬 들어갈게요 예? 아니 프론서 올리브 거죠 물론 동작천사 준비도 해야 됩니다 일단 아 그러네 어우 방종을 합시다 형 계속 하세요 아니 아니 방종하는게 맞아 손은 준비 안해도 되잖아요 계속 하세요 아니 나도 방종을 해야지 이게 저 오늘 성지합창단도 해야되는데 그날 개피곤했었거든 음 오케이 이까지 할게요 오늘은 딱 이까지 할게요 할 일이 많아 오늘 버전 두개로 준비해야되요 응 그 윤화버전 탑편버전 두개로 준비한 다음에 응 여성 시청자가 들어오면은 여성 오빠 딱 틀어주고 남자가 들어오면 남자가 틀어주고 어때요? 오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완성버전은 어떻게 할거에요? 완성버전은 뭐 부르는거죠 무슨 완성버전이에요 아니 맨 마지막에 3번 아 여자가 다 완성이 안되면 그 자리를 기다리고다가 그냥 나가야된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남녀 남녀에도 상관이 없어요 갑자기 키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옥타브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큰 적이 없더라구요 아 그래? 네 큰 적이 없어요 여자는 여자키로 부르면 돼요 그냥 오케이 알겠어 오케이 여러분들 아 재밌었슴다 오늘 아 이거 졸라 재밌네요 굶고 주무시죠 다이어트 하신다면서 아니 밥 먹고 자야지 밥 먹어야 돼 오늘은 네 밥 먹고 자야지 아이고 945564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